그거 알아? 메가패스 광고 속에 메가패스만의 놀라운 팩트들이 숨어있다는 것? 난 왜 이렇게 놀랐을까?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공을 다짐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신났으며 또 난 왜 이렇게 웃었을까? 자, 지금부터 메가패스만의 놀라운 팩트를 잘 찾아봐 팩트편 4가지 영상을 확인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 단 미밀 컴플린트 미 메가패스